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알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 듣는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이 영적인 호흡이 영적인 능력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일하여 하나님의 참된 그 어센틱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그래서 그 제목을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정하고 우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가 새로운 지역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간 후에 부모님께서 새 교회를 정하려고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교회에서 잘 정헌할 수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물어보려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오늘 교회에서 뭐 배웠어? 어떤 거 들었어? 라고 물어볼 때 이 아이가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이 들은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포로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켜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큰 강이 가로막아서 건널 수 없는 순간에 이집트 군대가 탱크를 몰고 막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있어서 없어서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그 순간에 어디선가 갑자기 비행기 군단이 날아와서 이집트 군대를 막 폭격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강에는 커다란 군함종이 와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들 다 실어서 안전하게 강 건너편으로 건넀더라고 엄마 되게 멋있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당연히 모세의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서 진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내가 들은 대로 아빠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기적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믿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중에 한 가지만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면 기독교의 위대함을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 참석해야 될 우리 뉴저지 연회의 주제가 Miracles Everywhere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회를 하게 됩니다 기적이 모든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보다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 삶 속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기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또 저는 이 미국 땅에 와서 25년을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25년 전에 미국 땅에 와서 오늘날까지 사서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으면 제가 살 수 없었거든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거창한 것도 있지만 내 삶을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과 그 장소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우리의 인생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요 일단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어진 거죠 즉 신적 능력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한테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능력과 경험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기적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능력 이 기적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1세기를 사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지금의 세상의 대부분의 지식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를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부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하셨다고 믿고 그분이 내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가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면 그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터치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기적은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또 이 주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십자가의 이 능력, 십자가의 경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진 것,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진 것 이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은혜 받으신 적이 계십니까? 기적을 경험하신 거예요 기적은 고리눈서 12장 3절의 말씀에 증거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를 고백하는 것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기적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다메석 도상으로 걸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줄 알았는데 자신이 경험하느니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건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기적이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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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그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내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혼자 고통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감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힘든가 어려움을 다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내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을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인마누엘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주님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고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이것이 경험되면서 세상과 다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인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으므로 주를 고백하며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나의 삶에 날마다 동행하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식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인데 귀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누리는 이 공기와도 같아요 공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세요?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공기가 없는데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산소 마스크 써야죠 꼭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를 볼 수 없거든요 냄새도 없고 만질 수 없죠 그런데 신비하게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어요 이 공기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요 이 공기가 없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생명을 잃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아기가 처음 엄마 백 속에서 생겨서 열 달 후에 태어나 자기의 폐를 가지고 자가 호흡을 하며 공기를 들여 마시며 숨을 마시며 그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도 그 영적 호흡이 성령님께서 오시며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그 영적 호흡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고 이 영적인 호흡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증거가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생명의 태어남이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로 아기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조그만데 그냥 손가락 팔가락 열 개를 다 있고 거기에 손톱이 있고 너무너무 조그만데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생명의 신비를 느끼신지 우리도 영적인 신비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가 아기를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하드라고 그러고요 그리스로 푸뇨마라고 그래요 이것도 숨과 호흡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즉 이 호흡으로 이 성령의 영적인 호흡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 시작되고 호흡되며 계속해서 연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인 호흡을 시작시키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그로 숨을 쉬며 입술로 주를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를 고백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시고 경험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 경험하셨으면 이건 계속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약속의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위로부터 능력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이 오늘 본문 그 안에서 제자들에게 의해서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 이미 의뢰라는 것은 원뜻으로 보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시간을 이루었다는, 시간이 되었다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방인들도 모여들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의 눈에 룰피해서 한 곳에 모였다고 추측하는 그런 학설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처럼 위로부터의 능력을 이끌어요 열두사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정적 1절,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기도하며 약속의 성령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그것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 같이 그들의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래서 어릴 때 보던 어린이 성경을 보면요 이 오순졸의 사건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놀란 눈에 머리에 불이 하나씩 켜져 있는 촛불처럼 이렇게 켜 있는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이 구절 안에 성령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한 바람, 불의 혀, 성령이 말하게 하신 방언 바람과 불 모두가 유대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영이란 단어 속에도 그 어원에는 바람과 호흡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고요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한 곳이 많습니다 이 바람 같고 불 같은 성령님의 경험으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 그대로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과 같은 소리 사도 행전 안에 성령의 임재의 방법이요 역동적이고 충만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체험이 단순히 마음 속에서 내재적으로 어떤 심적인 변화나 감동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이고 피부적인 것, 역동적인 체험인 것을 말씀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감각에 성령님의 역사에 터치가 되며 경험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된 체험 바로 그것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몇 사람에게 나타난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그때 온 집에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수가 경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같은 경험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죠 구약적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2사에서 6장 6절부터 7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의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한 것처럼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율로 정결하게 되며 그 말에 그 입에 권세와 능력을 실어지는 그런 경험 실제적으로 달라진 변화가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 베드로가 이 어부 베드로가 성경에 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심령에 찔림을 받고 주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는 장면이 연결되는 것도 바로 그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이가 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그 이가 바로 성령인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지금 시작했을 때 그 소리가 무지하게 컸던 모양이에요 6절엔 이 소리가 남해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그 뜨거운 기도 소리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 뭐 회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는지 모르지만 암튼 밖에 있는 사람의 관심을 충분히 끌었던 소리가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큰 무리가 모여지게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그 각자 지역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하는 것을 귀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짐작하면 돼요 이방인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어를 했던 사람 주로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나라 말을 하고 왔는데 자기네 나라 말이 여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모여진 거예요 신기하고 반갑기 때문에 모여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터키에 가보니까 영어 한마디 들을 수가 없고 한국말 한마디를 들을 수가 없는데 만약 그 지역에 가서 만약 거기서 어이 저기요 이런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것이 한마디를 찌라도 충분히 우리의 그 어텐션을 잡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관광을 가면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1달러 싸요 깎아 드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소리 나는데 가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처럼 자기 나라 말이 다른 사람한테 들을 때는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관심을 쏟게 되고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유대인 말고 많은 이방인이 그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분의 높으심과 그 구원의 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들었는데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11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대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서 의욕하여 서로 가로대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대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 말을 한다고 그 사건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헷소리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조롱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난 명확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 사건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외려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간증하는 그 장소에 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것이에요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에서 감디교회 목사 시모어 목사가 인도한 집회에 그 당시에는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모어 목사는 흑인 목사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흑인에게 안수를 주는 일이 많지 않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이 있었고 노예들이었거든요 교회를 오면 이 밑에 앉으신 분이 백인 자리예요 저 뒤에 발코니에 앉으신 분들이 흑인 자리입니다 제가 거기가 흑인 자리라고 했던 게 거기 계신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인들이 많이 오면 발코니에 가서 앉잖아요 그러면 흑인들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창문에 매달려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ssembly of God이라는 그 오순절 교단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영성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하버드에 있는 교수 하비 콕스라는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When Jesus Came to Harvard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책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해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신문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바로 이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그 날을 담은 이야기를 갖고 있는 신문이었어요 그 날짜에 그 신문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백인과 니그로가 끌어안고 기도를 했다는 기사 파격적인 기사예요 이게 잘 됐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신문과 계급을 뛰어넣는 신요와 성령의 세례와 방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 안에 있던 피부의 장벽과 백인과 흑인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피부 색깔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에 믿음에 있다는 것을 피부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니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심령에 막힌 것들이 열립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열리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동일한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관심을 보이지 않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라고 히브리소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날마다 선포되고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날마다 오순절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사람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낄지라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경험되는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고백하고 이 성령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검과 능력으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혼자 눈물 흘리는 거 아니니까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외려 그런 나를 보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부르주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주세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부르주세요 주님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주님 저를 좀 이끌어주세요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 없이 숨 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실 때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령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현재가 그 어떠할지라도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고 성령님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해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극률이 경험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에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뛰며 박동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날마다 이 영적인 호흡이 나의 삶 속에서 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의 기도이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율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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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